룸스탈 피오르의 웅장함을 품은 도시 몰대. 222개의 눈 덮인 봉우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풍광은 몰대에서 만난 최고의 비경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서해안의 작은 휴양도시 몰대를 찾아온 건 재즈축제 때문입니다.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거리에 음악소리가 가득했는데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가 한창이었습니다. 1961년부터 시작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재즈축제. 한적하고 조용한 도시 몰대는 매년 7월마다 축제의 열기로 가득 찹니다. 우와 정말 정말 신납니다. 이 길거리에서 이 관악 밴드가 다같이 부른데 굉장히 정말 흥분됩니다. 몸을 들썩이게 하는 리듬에 맞춰 저도 소녀와 함께 춤을 춰봤습니다. 거리를 행진하는 재즈 연주. 그 자체만으로도 낭만적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첫 공연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재즈축제는 몰드에서 6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나요? 사실 저는 11th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nd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셨네요. 하지만 최근에 조금 더 연습을 했었죠. 네. 저희는 동네시아에 있는 동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연습을 했죠.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제 이 페스티벌을 즐기면서 공연도 보고 또 계속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몰대는 도시 전체가 콘서트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음악이 있고 여유가 있는 시간, 사람들 속에서 저도 축제를 마음껏 누려봅니다. 거리를 다니다가 한 카페에 들어섰는데요. 이곳에서 몰대의 뮤지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즉석에서 공연 제의를 해봤는데요. 흔쾌히 받아들여 그렇게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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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위를 깨닫지 환불 써버린 대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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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 라이브 공연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오 밤이 되어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 놀대는 많은 사람들과 끊이지 않는 음악소리로 열기가 뜨거운데요. 아직 굉장히 밝은데 지금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와 지금 밤 11시 14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지지 않는 해와 이 음악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밤새도록 이곳에서 놀고 싶은데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